5인 역사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이것이 역사이다. 역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애청자분들 들어보시면 새로운 목소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진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굉장히 특별한 해이기 때문인데요. 올해가 어떤 해인가요? 올해가 100주년이 많습니다.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3.1운동과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특집 팟캐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이제 큰 주제가 있는 만큼 이 주제에 관련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정명광 하계사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하계사님은 굉장히 좀 젊으신 분이세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딱 보면 아직 대학생처럼 보이는. 네. 굉장히 동안이셔서 저도 실제 나이를 접하고 깜짝 놀랐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젊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특별한 주제로 많은 이제 기획 전시를 여신 분인데요. 저희가 첫 인연은 사실 지난 전시였죠. 네.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전시가 아니고 그 전에 전시였는데 바로 서양인의 시선으로 본 동학농민혁명. 네. 이런 이제 주제로 그때 전시를 여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전시가 됐었는데 제가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모르고 있다가 전시가 끝나기 하루 전에 그 전시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읍에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그곳에서 이제 기획 전시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서양인의 시선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거기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정명과 학예사님에 대해서 간략한 양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예사님은 전북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를 하셨고요. 전에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임연구원을 역임을 하셨고 현재로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학예연구원을 하고 계십니다. 네. 연구원님은 좀 이번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전시를 여셨던데 그 전시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번 기획 전시 주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3.1 만세로 이어진 동학농민군의 함성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네요. 네. 3.1운동과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이 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관성들을 좀 알리고자 해가지고 또 3.1운동 100주년을 좀 맞이해가지고 그런 걸 좀 알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어. 보통은 올해가 이제 100주년이기도 하니까 3.1운동이랑 임시정부는 연관성이 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3.1운동의 정신이 사실 임시정부의 근간이 되었다. 네. 이 정도는 아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동학과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은 좀 생소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전공자조차도 잘 모르는 사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겠지만 다 할 수는 없었고 이번에 이제 핵심적으로 저 알리고자 했던 거는 민족대표 33인 중에 아홉 분이나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분이라는 사실을 좀 알리고자 기획을 했습니다. 아. 네. 어떠신가요? 정교수님, 박 씨님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네. 사실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네. 갔다 왔죠. 네. 그래서 그 전시를 갔다 왔는데 그동안 뭐 33인의 대표에 대해서 뭐 뒤에서 이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또 기독교 계열도 있고 천도교 계열이 이렇게 반반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동학이라는 걸 동학농민혁명 이거와 연관돼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명광 학예사님이 이제 전시하고 계신 기획특별전은 정읍에 있는 정읍에 위치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네. 3일 만세로 이어진 동학농민군의 함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획특별전시실에 가시면은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주말에도 하시죠? 네. 주말에도 기념관은 열려 있습니다. 네. 주말에도 이제 관람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시를 하셨는데 저희가 또 그 이사장님 이사장님 또 기사를 한번 접하게 됐어요. 이사장님 그 인터뷰 제목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더라고요. 네. 그 인터뷰 제목이 3.1혁명 뿌리는 동학농민혁명이다. 이 기획 전시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이 문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뭐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의 뿌리다라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밝혀지고 있고 그것이 학계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인터뷰를 보니까 최근 이제 우리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을 넣자는 주장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 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만큼 뭐 인식이 확장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의 뿌리라는 게 역사학계 대세인가요? 여기 이제 기사는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저희도 네.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대세는 아니죠. 이게 저희 재단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3.1운동 이전에 동학농민혁명이 있었다.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많이 저희가 추진도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대세는 아닌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학계의 대세가 되어야 될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분적으로 손병희가 3.1운동을 주도하게 된 이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하고 결부시켜가지고 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동학농민혁명의 미완성된 동학농민혁명을 3.1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고 나서 새로운 민주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손병희의 어떤 의도가 강하게 개입되어 있다 하는 그런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결코 동학과 3.1운동은 별개가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얘기가 된 거죠. 사실 뭐 동학농민혁명에서 30년도 떨어지지 않은 새에 다시 일어난 어떤 혁명이잖아요. 혁명이고 아까 이제 말씀하시겠지만은 33인 대표 중에서 9분이 동학농민혁명에 실제 가담을 했었고 저는 가담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그 9분은 변절하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혁명을 실제로 겪었던 분이기 때문에 3.1혁명에서 그런 어떤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뭐 3.1운동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동학농민혁명이 영향을 준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최근에 뭐 의병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보면 뭐 을미의병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을사의병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맨 처음이 이제 갑오의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갑오 동학농민혁명이 처음에는 뭐 반봉권 뭐 이런 걸로 일어났을지는 몰라도 그 뒤에 이제 청일전쟁으로 들어서는 시점에서는 이제 척 외거든요. 하나 단 하나 이게 외놈을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의병의 어떤 역할로서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어떤 근세 이제 일제에 한과하는 어떤 의병의 첫걸음이 바로 이 동학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도 뭐 동학농민혁명이 추구했던 가치 그리고 정신이라든지 그리고 이 운동이 어떻게 확산되었는가 그리고 이 운동이 또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이 많이 닮아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접점이 있는지 그리고 연결고리가 있는지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그 내용을 우리 학예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동학혁명과 3.1운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죠. 일단 의병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의병이 의병의 아들이 다시 의병이 되고 또 그 아들이 다시 의병이 되고 뭐 그런 그러니까 아 그 명장면 조선의 정신을 말살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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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그 아들 아니 참여자에 참여했던 사람의 아들이 다시 의병이 되고 또 그 아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기획전시 한 것 중에 그 동학농민혁명 민족운동을 꽃피우다라는 기획전시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동학농민혁명도 참여를 하고 그 이후에 독립운동도 하고 뭐 처계운동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한 그 집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밝히는 기획전시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3.1운동도 같이 준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학예사님 이제 준비하신 기획전시를 보니까 어느 면에서 이 3.1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관련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니까 가치관 중심으로 정리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이제 비교 분석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인물의 행적을 통해서 조명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박신윤도 이제 살짝 말씀을 하셨지만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구인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행적을 통해서 또 연관성을 밝히고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발표한 뭐 창의문이라든지 경문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한 정신 그리고 3.1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그 기미돈 독립선언서에 나타나는 그들의 가치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하셨던데 특히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집중 조명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3.1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을 비교하는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비교가 가능할 텐데 일단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기획전시 이제 기획한 걸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기획전시는 이제 3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가 이제 함성에서 만세로라는 부제목인데요. 그건 이제 어떤 지역계승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부가 혁명군에서 민족제도자로라는 부제인데 이거는 이제 인물계승에 관련된 구성이고 3부가 보구계수구구로라는 부제인데요. 여기는 이제 정신계승이라는 측면으로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1부에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지역계승이라는 건데요.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동학농민혁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닌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에서 벌어지고 전라도에서만 이제 이렇게 사건이 나고 뭐 그렇게만 알고 있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난 혁명이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탐관오리를 물리친 어떤 그 반봉건이라는 기치를 들고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일본이라는 그 적을 물리치기 위한 척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다시 이제 전국적으로 동기를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알리고 그리고 3.1운동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이제 일본의 어떤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일환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벌어지게 됐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놓고 보면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이 많이 닮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닮진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그 사람의 아들이 또다시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까지 담고 싶었지만 닮진 못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부로 넘어가면 2부에는 이제 인물계승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대표 3.1운동을 주도한 게 민족대표 33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민족대표 33인이 크게 이제 천도교 측에서 이제 15분 그다음에 기독교 측에서 16분 불교 측에서 두 분 이렇게 해서 33인인데 천도교 측 15분 중에 9분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혁명에 실제로 참여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전공자분들도 많이 모르시고 있던데 이거를 이제 좀 알리고자 그 9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부를 꾸몄던 거고요. 이름을 한 분 한번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9분이 이제 손병희, 임예환, 나인협, 권병덕, 홍기조, 나용환, 이종훈, 홍병기, 박준승 이 9분이 동학농민혁명 1894년에 혁명에 참여했던 분이고 또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에 이름을 올린 그 9분입니다. 그 중에 제 조상님도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또 어필하네요. 놀라운 일인데? 네. 본관이 같으신 분이 계셔서 아 네. 누구라고 이제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종훈 이분이시죠? 아니에요. 이종자일자. 아 그러시구나. 맞아요. 지난해라서 까먹었습니다. 이종일. 아 네. 이종일. 옥파 이종일 선생님. 천도교계 인사로서 이제 참여하신 분 중에 이종일 선생님. 네. 그렇죠. 이분이 그 제가 알기로는 그 3만 5천 매의 그 선언서를 이렇게 뽑으신 인쇄소 하셨던 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보성 보통학교 교장도 역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실제 그 학교 안에 보성사라는 인쇄소가 있었기 때문에 인쇄소를 운영을 하셨고 언론인이시죠. 언론인이신데 실제로 그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해서 배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더 추가로 다뤘으면 좋겠네요. 이분은 뭐 동학혁명에는 참여하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천도교에 입교를 하셨고 네. 많은 연관이 있으신 독립운동가셔서요. 네. 계속해 주시죠. 영관님. 3부를 또 마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3부가 이제 정신계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기획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정신이 개선됐는지를 밝히는 것도 어렵고 또 이게 밝히는데 이걸 또 대중들한테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일단은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나왔던 어떤 창의문이나 경문 같은 거를 보면은 우리 민족운동의 진짜 뿌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과 정신들이 그대로 이제 3.1운동 독립선언서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독립운동의 어떤 그런 정신이 그대로 이제 저희 대한민국 수립 정부가 이제 수립되면서 그게 이제 고스란히 이제 정부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3부인데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많이 논문처럼 분석을 하고 좀 이렇게 논하는 글을 좀 써서 이제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면 당연히 이제 일반인들은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어렵게 보여주는 전시는 이제 실패한 전시이기 때문에 좀 쉽게 가자 해가지고 이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창의문 같은 것도 이제 보여주고 그다음에 3.1 기미독립선언서도 이제 보여드리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도 보여드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아 이어지는구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이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으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걸 이제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전시가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제 가봤잖아요. 가봤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지도로 그려진 부분 와서 보셔야 되는데 그걸 보시면 굉장히 동학에서 3.1운동으로 그리고 3.1운동에서 실제 그 뒤에 있었던 어떤 민주화운동까지 그 이념 자체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재단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헌법 전문의 동학혁명을 넣자라고 하는 부분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이 3번 정신계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도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실 걸로 보이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지역계승과 그리고 인물계승 그리고 정신계승이라는 부분을 전시회 갔을 때는 이렇게 설명 잘 안 들었나 봐요. 지금은 쏙쏙 박히는데 네.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계승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보이는 것 너머로 그들이 그들의 정신,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당대에 현장에 참석했던 그 현장에 주축이 됐던 분들이 썼던 포고문이라든지 포고문이라든지 선언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그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1차 사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획 전시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 이 3.1운동의 그런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의 국내외 정세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으며 그 3.1운동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3.1운동이라는 것은 1919년에 발발이 되었죠. 1919년 3월 1일. 그날은 사실 고종황제의 장례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종황제께서 의문사를 사실 당하시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시고 나서 장례식이 있던 날이었는데 장례식은 3월 3일 그렇죠? 3월 3일이 인산일이라고 하는? 인산일이 원래 3월 3일로 하자고 됐었는데 그게 이제 3월 2일로 바뀌었대요. 그런데 3월 2일이 일요일이어서 기독교 측에서 이제 반대를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3월 1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인산일은 3월 3일이 맞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방금 우리 재희님이 얘기한 대로 일요일로 그 전날이 바꿨는데 그게 일요일이라 기독교에 모임을 갔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에 일을 쉬는 날이죠. 그것을 배려해서 다시 3월 1일로 옮겼다고 해요. 저는 3월 3일로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3월 3일이 근데 맞을 텐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고종황제의 인산일은 3월 3일 그러니까 3월 3일 3월 3일이잖아요. 그게 인산일. 장례식. 인산일이 장례를 이제 왕의 장례를 치르는 날이잖아요. 장례를 치르는 날은 3월 3일이고 그렇죠? 3월 1일은 그 장례 3월 3일에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날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왜냐면 3월 3일을 그날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고종황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장례식 날이라는 걸 험악한 일을 벌이는 거는 아무래도 험악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하면 장례식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앞을 땅인 거죠. 그러니까 3월 1일은 3일 운동을 벌인 거고 3월 3일이 경건하게 치른 그날이다네요. 맞아요. 박신님 얘기가 맞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제이님이 잠깐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마이크 계속 써주셔야 돼요. 왜 허공에 대고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은 저기 하는 줄 알았어. 갑자기 흥불내서. 안 하는 줄 알았어. 안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5일이 되면은 그때 이제 다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즈음에 가지고 2차 봉기가 이제 이뤄지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919년 3월 1일에 바로 이제 3.1운동이 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전으로 해서 이제 일제치아였잖아요. 그래서 일제치아의 어떤 통치 방식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10년이 사실은 저희가 경술국치일로 알고 있죠. 1910년 8월 29일.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조약에 동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강제병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한일병탄이 1910년에 되면서 1919년 3월 1일 전까지는 사실은 무단통치기였습니다. 그래서 무력을 동원해서 강압적으로 무력통치로서 우리 민족을 이제 연구통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19년 3월 1일 날 사실 이제 민중으로부터 만세를 만세삼창을 외치는 민중으로부터 민족의 독립을 원하는 그 3.1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1930년까지는 문화통치기로 이제 전환을 합니다. 하지만 문화통치기라고 하면은 뭔가 좀 지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은 네 그런 이제 뉘앙스가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이제 많은 것이 생략된 많은 것이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민족문화 말살 통치기였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무력통치만으로는 아 이 사람들 우리가 연구히 통치를 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혼을 갈아 끼우는 그래서 이제 일본인으로 만드는 그 문화통치기라는 것을 이제 시행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으로 민족문화라든지 뭐 한민족의 정신 이런 것들을 말살을 하는 정책도 내세우고요. 그래서 일제의 교육시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조선사 편수회 같은 기관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화통치기를 거치면서 뭐 이병도라든지 신석호 그리고 뭐 최남선 최남선도 나중에는 이제 변절을 한 인물인데 사실은 이러한 이제 친일파들이 육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반민족 행위자다 이렇게까지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그런 이제 문화통치기를 겪고 나서는 1930년부터 우리가 이제 광복을 하기 전까지 1945년이죠. 그때까지는 이제 민족 말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민족 말살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일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제 병참기지화를 시키면서 뭐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수탈을 하게 되고 본격적인 이제 전시 상황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민족을 대대적으로 이제 말살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제시대의 그런 여러 가지 악행 중에서 정말 이제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죠. 뭐 생체 실험이라든지 그리고 위안부라든지 뭐 강제징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민족 말살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대대적으로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일제치하 식민지 시대를 한번 이제 되돌아보면은 사실 1919년 3월 1일 날 발발했던 그 혁명이 일제에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뭔가 위협을 느꼈고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정책을 이제 바꿀 만큼 그리고 더 교묘하게 한민족의 혼을 말살시키는 것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1910년 8월에 경술국치가 일어나잖아요. 이 당시에 조선 백성들이 전혀 이렇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누구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뭐 폭등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뭐 반응을 한다든가 그런 그 행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너무나 놀라울 일이 많지. 나라가 망했는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아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는 그 확신이 더 섰겠죠. 아 자기들이 합병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전혀 관심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 일본인들을 이 조선을 계속 이질시키죠.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 농민들의 이 땅을 빼앗고 그러면서 노동자들과 농민의 삶은 점점점 이렇게 피폐해지고 차별대우를 받으면서 삶이 이제 기루어지는 데다가 이 고종 황제의 이 독살설과 맞물려가지고 그 3.1운동에 대한 감정이 확 일어난 거죠. 그동안 이제 쌓였던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뭐지 식민정보로서는 상당히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 경술국치 때 왜 뭔가 아무것도 없었냐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넘어갔어요. 을사 조약 때 넘어갔고 정미 7조약 7조약 할 때 넘어가고 해가지고 이미 그때 의병들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잖아요. 을사의병이 뭐 그 이전 그리고 뭐 정미 7조약 때도 뽑고 그 다음에 13도에서 이제 의병들이 이제 경성을 서울로 탈환하기 위한 그런 어떤 무장투쟁까지도 계속해서 사실은 1905년 6년 7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또 1909년 가서는 이도 히로부미 암살 그리고 뭐 그 이전에 이제 이완용이라든지 매국노들 암살 시도 이런 것들이 사실 연속해서 계속 있어 왔는 와중에서 사실은 저희는 보면은 뭐 그동안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거보다는 굉장히 조금 뭐 어떻게든 약간의 텀이죠. 사실은 이제 뭐 3.1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큰 어떤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좀 조용했다 싶지만 한 8년밖에 안 되거든요. 10년도 안 돼요. 그런 생각도 들고. 교과서에서는 식민지 시대가 36년이라고 가르치는데 실제로는 36년이 아니라 50년 60년 정도 식민지가 지속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1894년. 네. 지금도 뭐 그 역량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894년에 이 경복궁 침공에서부터다. 경복궁을 침공해서 고종황제 그 들어서 있는 거기에 군합발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때 이제 고종황제를 보호한다는 신용으로 하면서 침범했을 때 그때부터가 이미 이 뭐 어떻게 보면 망해가고 있는 과정이었죠. 이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정 교수님 말씀은 약간 전반적인 분위기 네. 민중들의 전반적인 의식 뭐 그런 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의병활동이라든가 안중근 의사 의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 전반적인 그 이 나라 분위기는 너무나도 이제 평온했다는 거죠. 그 당시가. 네. 그리고 그때 보면 이제 경술국치가 딱 되고 나서 또 그 되기 전후인가요. 105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테라우치 미수 사건이라는 걸 핑계로 해가지고 그 독립운동가들은 한 뭐 수백 명을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중에서 이제 105인을 수감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독립운동을 꿈꿨던 그런 어떤 항일항쟁의 어떤 의병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망명을 이렇게 꿈꾸잖아요. 그래서 뭐 뭐 안동에 보면은 뭐가 있죠. 임천각 그쪽에서도 이제 망명을 만주로 이렇게 간도로 이렇게 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성에서도 망명을 하고 뭐 동시에 어떤 망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실제로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정비하는 단계 준비하는 단계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당시에 그 경술국치 그때 맞춰서 그것을 타겟시키기 위해서 뭔가 나설 수 있는 인물들이 없었다 당시에 뭐 그런 것도 먼저 이유가 되겠죠. 그 얘기는 있어요. 제가 매턴 황현 선생이라고 이제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고종 1년부터 해가지고 바로 경술국치 때까지 어떤 역사는 가장 잘 기록을 한 기록을 이렇게 남겼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남기고 나서 경술국치가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쓴 어떤 유언 같은 말씀이 조금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500년 역사가 이렇게 망했는데 이 의롭게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가 그 선비로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결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알려진 어떤 유일한 자결자 자결이라는 모습으로서 어떤 의병의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가 한 자결로서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을사조약 때는 민영환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혈죽도 꼽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뒤로 가서는 또 이렇게 자결하시는 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통탄에 맞이 않아서 나는 녹을 나가가지고 녹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결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도 언급을 하지만 선비로서 자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슬픈 광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려가 망할 때는 72명의 충신이 나오고 조선이 망할 때는 72명의 매국노가 나왔다. 역시 매국노. 따지면 외국노에서 망했다. 이렇게도 평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좀 소강상태였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반전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고종황제, 광무황제의 독살 사건인데 실제로 조선의 마지막 황제와 황후가 죽음으로써 그때 크게 의병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을미의병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을미외변 그러니까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마지막이 바로 이 고종황제가 독살당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일어나는 이 3.1혁명, 3.1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살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네. 그런 견해가 많으니까. 그 독살을 이제 밝히는 여러 가지 문원들, 문원이라고 할까요? 자료들.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증언들이 좀 있죠. 네.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3.1운동에서 실제로 이 3.1운동에 기치를 올린 그 독립선언서의 첫 문장을 한 번 저희가 같이 읽을까요? 첫 문장을 한 번 외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주년인데. 이런 건 또 박시님이 좋아하죠. 박시님이 한 번. 예전에 5등은 자의 아까지. 자의 아. 아까지 암기했으면 그랬구나. 뭔가 힘이 빠지는데요. 박시님 한 번 힘차게 이 첫 문장 한 번 읽어주시죠. 암을 넘어서 주세요. 5등은 자의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육해하노라. 그런데 이거 읽을 때 5등은 자의 아 이러지 말고 5등은 자의 아 조선의 이렇게 나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뜻을 알고 읽어야 띄어쓰기가 가능한데. 아가 나 자가 아니라 그건 줄 알았어요. 아 감탄사. 나 자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도요. 편집 좀 해주셔서. 연구원님 어떠세요? 재밌으시죠? 네. 재밌네요. 예전에는 그 독립선언서를 다 외우게끔 학교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양이 좀 상당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모의 시험 같은 데서도 일부러 다 외우라고 문제를 많이 냈었대요. 우리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 때요. 그때였군요. 그런데 괜찮은 방법을. 아마 이제 그 외우는 게 우리 때가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시구나. 띄어쓰기를. 그런데 중요한 이런 선언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뭔가 그 느낌이 오고 또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없었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면은 약간 이제 그 동학의 개벽사상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존의 세상이 가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 뭐 그런 동학 개벽사상이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추구하는 가치 맥락 자체가 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은 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자체가 뭐 동학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에 가담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상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뉴욕에서 뉴욕주에서는 이제 3.1절 날을 그 뉴욕주의 기념으로 삼았거든요. 뉴욕시의 어떤 기념일로서 3월 1일이 되면 그 뉴욕 전체에서 그 사는 모든 분들이 기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날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2019년부터 그렇게 되는데 그 인터뷰를 보니까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한 80 90 정도 되시는 할머니가 3.1절 날이 되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되뇌었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데 3.1절이 되어서 뭐 도의 나라를 정확하게 워딩을 모르겠네요. 도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그랬나.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터뷰에서 하는 걸 봤거든요. 그게 이제 천도교인지 동학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그런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 그것은 동학에서 나오는 어떤 지금 말씀하신 동학에서 나오는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계사님도 말씀하시겠지만은 손병이가 천도교가 왜 중심이 되어서 3.1운동을 이끌었느냐. 그리고 이제 그 동학의 사상이 이 독립선언서에 기저에 깔린 느낌을 받는다 하는 그 얘기도 보면은 이 손병이가 천도교의 어떤 그 이념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게 있었다. 이제 그런 연구 견해가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그 미국 뉴욕주의회에서 이제 3.1운동의 나를 채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좀 전에 정확한 워딩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뉴욕시의 한인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만세 만세 외치다가 돌을 닦아서 우리 조선 나라를 세워주소서. 이게 내가 14살 때 부르던 노래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어떤 할머니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14살 때 그렇게 계속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렇게 돌을 닦아서 우리 조선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 천도교가 자칭 삼백만이라고 했어요. 그 손병이가 이 3대 교주가 되면서 이 황해도 서북 지역까지 아니 황해도 평안도 서북 지역까지 이 엄청난 그 이 교도들을 갖다가 확보하게 돼요. 그러면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튼튼하게 되면서 3.1운동의 자금을 많이 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까 이제 지역 계승이다 이렇게 이제 하계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동학농민군의 함성도 전국 차원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3.1운동의 3.1혁명의 그런 만세도 사실은 전국 차원에서 일어났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좀 더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지역적으로 계승이 됐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시는 무조건 쉽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논문을 그대로 이제 전시에 옮기는 게 아니라 대중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가는 걸 첫 번째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뭐 지도를 좀 보여드리고 뭐 그런 설명을 많이 약간 쉬운 방향으로 설명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지역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동학이 활발하게 벌어놨던 지역이 그대로 또 의병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거고 또 그 의병활동의 중심지였던 곳이 그대로 이제 3.1운동 벌어졌던 그런 중심지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과정 그런 과정들을 좀 이렇게 쉽게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이제 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는데 그 지역이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똑같은 동학 때 이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똑같이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전국적인 어떤 뭐 운동 그리고 혁명이 가능하려면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관해서 뭐 교통이 발달한 도시를 중심으로 또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다. 이런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획할 때 이제 쉽게 하고자 하는 그 방법으로 이제 팩트체크라는 거를 이제 지금 기획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이제 호기심을 갖고 이 전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팩트체크 뉴스룸의 팩트체크처럼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달아주는 답을 하는 뭐 그런 형식으로 이제 전시를 기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일종의 뭐 꼭지죠. 네. 꼭지 같은 거죠. 네. 말씀하신 게 뭐였죠? 네. 전국적인 3.1 만세운동 어떻게 가능했을까. 네. 이 부분인데요. 도록은 16쪽이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전국적인 차원이라면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될 텐데 그러니까 3.1운동이 이제 그 파고다 공원에서 이제 파고다 공원에서 이제 3.1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 거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전국에서 이제 3월 1일 날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다 만세운동이 벌어지게 돼 버려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3월 1일 날 전국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드리고자 이제 그 팩트식 질문이 전국적인 3.1 만세운동 어떻게 가능했을까 였는데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이제 천도교의 어떤 종교적인 조직의 힘이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이 나왔는데 천도교가 거의 이제 그 우리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교세가 큰 그리고 힘이 가장 센 그 종교가 천도교였거든요. 그래서 그 힘이 센 그 조직력을 이용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그 또 천도교 산하에 있는 출판사에서 그 독립선화선을 인쇄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천도교가 아니었으면 이제 거의 불가능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3.1운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3월 1일 날 이제 만세운동이 벌어져 그 하루에만 벌어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3.1운동이 이제 하루만 벌어진 게 아니라 거의 두 달에 걸쳐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도시에서 많이 이제 그 3.1운동 만세운동이 벌어지고 이제 도시에서 다시 이제 또 그 도시를 벗어난 이제 농촌지역으로 확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정의 장례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3월 1일을 이제 태기를 했는데 이제 고정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서 이제 전국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다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3.1운동 만세운동이 벌어지니까 그 만세운동을 본 사람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그 자기 지역에서도 다시 만세운동을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3월 1일 이후에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종교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이제 단합력이 굉장히 뭐 결속력이라고 할까요? 결속력이 이제 높은 집단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념으로 뭉친 조직이기 때문에 확산이 빨리 됐을 것이고 그리고 또 고정의 인산일, 인산일 때문에 또 장례식을 보기 위해서 서울로 이제 올라온 사람들이라든지 모인 사람들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고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이렇게 있었네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천도교는 단일 조직이에요. 전국 단일 조직. 음 뭐 교파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기독교는 이게 각 파별로 각자 이 교회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단합력이 약했고 불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천도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천도교는 동학혁명 실패 이후로 다시 이 자기들이 실패하는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 이루고 싶어 하는 욕망이 강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손병희가 그런 욕망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원래는 그 전에 1918년 9월 9일날 뭔가 이게 기획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3월 1919년 3월 2일, 1919년 3월로 이게 기획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손병희로서는 그 이전부터 꾸준히 이런 3.1운동과 같은 변혁을 준비했다는 거죠. 음 그렇죠. 사실은 뭐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3.1운동 전에도 그런 이제 혁명이라든지 어떤 전환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지만 사실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3.1운동 후에도 천도교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2의 3.1운동을 벌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사실은 뭐 투옥이 되고 지조를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이제 이런 일련의 맥락을 보더라도 사실 민족대표 33인은 그 민족대표 33인을 보는 견해가 나뉘잖아요. 진짜 유혈사태라든지 그런 민중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들만이 이제 따로 장소를 바꿔서 독립선언을 했냐 아니면 그들은 뭐 타협을 한 것이냐 이런 이제 견해가 나뉘는데 그런 이제 앞뒤 맥락을 본다면은 실제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민중의 어떤 보호 민중을 보호하면서 민족의 독립을 꿈꿨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실제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전시에서 이제 주제가 있었으니까 그들은 왜 태화당에 이렇게 태화당인가요? 태화관이죠. 네. 당연히 아니군요. 태화관에 모이게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계사님 말씀 듣고 조금 더 이제 말씀을 그쪽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왜 그때 민족대표 33인은 태화당으로 모였을까? 태화관이라니까요. 태화관입니다. 최근에 스타강사 설민석이 이제 그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설민석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어 아니요. 뭐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실이기 때문에. 재판까지 간 거니까. 네. 그거 아마 구소정해서. 네. 민사소송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패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설민석이 했던 발언이 뭐였냐면은 민족대표라는 사람들이 기생집에 모여서 술 퍼마시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점이 참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음 그게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을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왜 태화관에서 했냐면은 실제로 이제 그 민족대표 33인 취조서에도 그런 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취조를 한 거가 이제 다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왜 태화관에서 모였는지 뭐 그런 질문을 해서 그 민족대표들이 답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그 취조서만 설민석이 읽어봤어도 그런 발언을 안 했을 텐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이제 그 민족대표들이 이제 3.1운동을 기획을 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민족대표를 민족대표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특히 손병희는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이제 북접의 어떤 통역으로서 거의 장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때 동학농민혁명 때 뼈저린 실패를 맛봤잖아요. 그래서 손병희는 이제 비폭력 그러니까 이렇게 무력으로서는 일본의 그 무기를 당해낼 수 없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3.1운동에는 우리가 비폭력 만세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어떤 기본 방침을 정한 거죠. 근데 이제 그 파고다 공원에서 이제 그 처음에는 하기로 했었는데 파고다 공원 그 실제로 이제 민족대표들이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바로 자수를 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파고다 공원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 이제 보통 학생들도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모여있었거든요. 그 패기 넘치는 젊은 학생들이 어 자수 자수해서 이제 일본한테 끌려가는 그 민족대표를 봤을 때 어 학생들이 이제 그 그 그 그거를 이제 가만히 안 볼 수도 있겠다. 어떤 이렇게 밀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폭력적으로 바뀔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비폭력 저항운동이라는 그런 기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려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3월 1일 전날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그 민족대표들이 이제 이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지 말고 밀폐된 공간인 태학원으로 가서 우리끼리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바로 이제 일본 헌병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태학원에서 태학원에서 이제 다시 끌려갈 때 이제 그 밖으로 이제 태학원 주변에서도 이제 그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독립선언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군중들이 그 끌려가는 그 민족대표들을 이제 그 몸으로 막을 막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 민족대표가 이제 자수를 할 때 차를 가지고 와라. 처음에는 인력거를 가지고 왔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차를 대령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이 그런 게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과정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뭐 특혜를 받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그냥 그 뭐 개 끌려가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어떤 특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 차 타고 그냥 이동하는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폭력 어떤 저항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일부러 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차를 타고 이동시켜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 폭력이 일어날 걸 염려를 해가지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계획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한 건데 그 일부 사람들은 이걸 그 다르게 왜곡해서 바라보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설민석 씨가 잘못한 워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룸사롱이거든요. 룸사롱. 그런데 지금의 룸사롱하고 태아간 그리고 기생 같은 경우도 지금의 몸 파는 사람들하고 다른 어떤 예인으로서의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면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3.1운동 때 그들이 이제 불린 기생들이 이제 사상기생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기생의 독립운동 진주에서부터 수원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실제로 그런 어떤 기생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항의를 한 걸 하고 혈석까지 쓰고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기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비하하는 그것도 이제 잘못된 것이고 룸사롱도 잘못된 것이고 왜 차를 타고 가냐. 그 한순간에 뭐 차를 타고 가든 뭐를 타고 가든 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1년에서 3년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해서 죽는 그 각오를 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순히 거기에서 뭐 겁이 많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될까 봐 그냥 우리를 보호해 가주세요. 이것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폄하할 수가 절대 없는 거라고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0일 민족대표 33인들이 사실은 태아관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독립운동은 사실상 포기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견해들도 있는데 아까 뭐 꼭 제가 제 본관이 갔다고 해서 강조를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옥파 이종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1922년 3월 1일에 또다시 이제 제2의 3.1운동을 기획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보성사팀, 보성사팀이랑 또 이제 본인이 몸담고 있는 천도교 교인들 그렇게 해서 단독으로 이제 제2의 3.1운동을 이제 벌리려고 그렇게 하시던 중에서 이제 하시던 중에 발각이 돼서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고요. 지조를 지키다가 아사하셨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뭐 이런 이제 행정만 보더라도 사실은 민족대표 33인들은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나라의 독립을 이룰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고심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 나오는 것이 이제 대부분 변절자였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변절한 사람은 3명뿐이니까 그렇게 또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고 대부분이 그대로 이제 지조를 이제 끝까지 이어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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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